10피트 정도 나오겠네요. 8피트에 10피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12피트에 14피트 이게 집이 작아서 더이상 보여드릴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여기만 이 애기 텍사스 A&M 컬러로 여기만 이렇게 벌건디, 머룸 컬러로 취했고, 여기 흰색이고 저기 조명, 스팟라이트 조명을 달아놨고 어디서 켤까요? 이거는 부엌 이게 2등이고 글쎄요, 저 스팟라이트는 어디서 켜는지 모르겠네요. 네 이정도입니다.